검색 테이프를 주위로 모여서 포토 진행하겠습니다 오른쪽 컴퓨터 한 번 보시겠어요 중간도 한 번 봐주시고요 왼쪽도 한 번 봐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포토샵을 다니시는지 더 멋있고 멋있어 보이시는데 오늘 컨셉이 따로 있으시다면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오늘 저희 EXID는 데님과 레이스의 조합을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이쁘게 입어봤습니다 너무 섹시하시네요 오늘 어떤 곡 하나요 혹시? 저희 오늘 LI하고 위아래 공연할 예정이고요 기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위아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전국민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살짝 한 번 위아래 보여주시겠어요? 두 번째 건 너무 자긍적이니까 네 네 네 첫 번째 걸로 그러면 5, 6, 3, 4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, 위, 위, 아래 spot 2, 1, 3, 5, 6, 6, 7, 8, 7, 3, 8, 8, 9, 9, 9, 10, 9, 10inity